부스스가 최고인 맵이예요 도우기가 최고인 맵이예요 그렇긴 하죠 007 한번 아 맞다 007에 부스스 진짜 많이 나왔는데 권총이나 풀파츠로 한번 4명이서 재미는 있겠다 한조가 딱 한조에 007 부스스까지 나 화살통 봤어 옥상에 왜 나온게 하나도 없냐 그럼 화살 먹어야 돼요 글록에 소음기 끼면 할만한데 괜찮으려나 어 괜찮은 근데 이거 근골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소음기게 중요하지 와 석궁이다 근데 왜 옷이 하나도 없지 화살통은 제가 저 주세요 양보할게요 네 양보할게요 저도 석궁은 은근히 재밌는데 전 못 맞추겠어요 사실 못 맞추겠어서 저번에 저번에 그 AR 소음기까지 나와서 스쿼드하는데 석궁이랑 사이가 소음기 들고 급한 치킨 먹었어요 사이가 소음기 변태네 메로나잖아 메로나 네 진짜 완전 그 이상 먹물 메로나 그 뭐더라 빵또아 같은 정도 오 장전소득 진짜 빠르네 근데 그게 다네 화살통이야? 네 아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렇긴 한데 일단 근데 석궁은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뭘 쏘는지도 모르고 쇼컴 삼두 비행기 쏘기 오케이 글러 빙기가 머리위에 지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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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글러 보시면 말해주세요 난 뜨고 있어 아니면 사이가 같애 빙기 음푸 풀팟집 합니다 소음기 달려있는거 흐흐흐흐 뭐에 파실려나 아 뭐 그냥 평범한 AR이면 됩니다 사이가도 괜찮아요 아 좀 나와야 되지 파밍상태가 0 좋지가 않은데 화살통 안 버리셨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딱 4배만 있으면 되는데 어 나왔다 엠싱육 아니 몸 봐도 안 죽이셨죠 네 몸 봐도 안 죽이셨 엄마 품 아 아니다 그냥 웅크를 써야 겠다 야 뭔지 권총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버릴게요 글로우 아 네 노란핑 노란핑의 글로우 넵 나온게 없어 현동컬러 가야지 저 보정기 두개 있어요 보정기 하나 남아요 네 어 카카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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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는 패스 여기서 패스에요 자 이제 그럼 내가 먹을게 저 파츠가 다 있는데 아 그럼 본인이 쓰세요 아하하하하하 아 제가 옆에다가 수염기랑 식패드 저는 석궁을 쓰겠습니다 아니아니요 커버팔 써요 쓰고싶으면 아니에요 석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시야도 딱 석궁시야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안개맵이랑 어차피 나도 미니 들고 있어서 나 자꾸 서로 밀으시면 내가 써요 저는 괜찮아요 안 써도 돼요 내가 먹으면 되나 파밍 다했습니다 노란핑 노란핑 어딨어 내 화면에 보이시다노구만 네? 멀다 어디 가지길래 필요하신 파츠 있어요? 필요한 파츠 SR 대킥? 왠 필요가 없구나 여기 스크스 난 총이 필요합니다 스크스 안 드시면 버림 보정이 필요한 사람 전 있어요 버림 저도 있어요 그러면 저 제꺼도 버릴게요 그러면 저 제꺼도 버릴게요 와 코치킥 그지네 사배하나 남아요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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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AR이 안나와 아 이니 쓸 사람 없는 거지? 네 고전기 껴넣고 화살토 네 저 주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원 안쪽으로 어? 쫓기다 와 진짜 또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온다 안쪽으로 그래서 글록 소음기 소리 같은데 네 나예요 나 나예요 파란핑에 파란통이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 나한테 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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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진짜 총 하나도 안 나왔어 엠시군 말고 잘 나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시궁 털고 왔죠 피엘이 시궁? 시궁도 안 갔는데 그래요? 시궁 털렸어? 아니요 지금 시궁 갈려고 시궁 간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안녕 와 진짜 9탄은 총알이 무한 리필이네 여기 스크스 다시 한 번 5탄 필요하신 분 5탄 많아요? 90발 남아서 남으면 주세요 안써요 5탄은 어디갔어? 좀 드려요? 좀만 써요 반대 어 뭐야 누가 쏜거에요? 아 도비탄이에요 도비탄 거기 날라갔어요? 예 네 권총 권총이에요 권총 권총 레이저 놀랬어 놀랬어 아니 이 사람들이 아이 저 소음기라 그런 로그론 아니지 소음기 아니고 쏘지마 어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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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핑이 4배 어 아 맞아 네 저 석궁이 스나이기 때문에 아 총 있어라 제발 뭐지 뭐지 있다 여기 스칼 어 있어요? 먹어야겠다 창고 좀 털고 어? 너 개몰판 있냐? 있어요 찻소리 찻소리 언덕 밑에 니가 그러면 니가 그러면 앰프 먹어 얍 가까워요 저희원 아 아까 차소리도 가까웠는데 구석에 구석에 왼쪽 구석에 이거 왜 이러지 수직이 어디 없나? 수직 내가 떨궈놨어 저기 앰프 자리에 앵글은 없냐? 앵글은 나 하나 쓰는 거고 썼어 도전기를 까? 도전기 쓰고 있어 추락해요 사망 아 구상이 너무 안났다 저거 저걸 걸려 차로 친거? 경기장 밖이래 그냥 밖 아 설마 음 이 외측에서는 전력 수납할 데가 없는데 쟤 또 술 먹어? 아 아 뭐야 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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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biology 좋아 뱀니 ocolat v و 어? 어그로 금단끼데? 어? 한 대 치졌어 한 대 치졌어 나 총으로 쏘기만 해 너 아 그러니까 구상이 별로 없다 사생결자는 나는거야 어 저기 뭐 불탄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인가 W 안개맵이라 안개맵이라 아 안개맵이라서 뭐 그냥 막 위화감 같은 거 그냥 총으로 뛰기만 해도 타투에는 갈 것 같은데요 이제 집들이 있으니까 전제하시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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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요즘 뭐 usb 핵같아 마우스 드라이버로 인식되네 걔가 그거 쓰다가 적어졌나요? 그냥 그거 프로그램 깔아서 쓴거 아니야 그거 프로그램 깔면 뭐였더라 게임할때는 안그러는데 게임 안할때 그때 채굴 기계가 되요 중국에서 그걸 심어 놓고 뿌려요 아 채굴 용이야 그러면 그래서 걔네들이 파는 vip가 그 기능을 뺀 vip 오로지 핵 기능만 되는 왜냐면 비트코인이 돈이 되잖아 이거 어디고 갈까요? 채굴? 채굴장에서 산타고 내려오는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개활질이니까 트로핑이 3층집이에요 오.. 카우팔 카우팔 왼쪽 근데 뭐 먹어 잠깐만 찾을수가 없어 찾을수가 없어 일단 어디에 무너로는 찾아줘야지 일단 여기서는 찾아줘야 돼 일단 여기서는 찾아줘야지 일단 여기서 찾자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요 찾는건 용이 누른이 두개 어? 가까워진다 점점 SE 방향 SE 방향이다 좀만 더 써봐 눈을 봐라 어? 오른쪽 195쪽도 소리 났어요 안 보인다 진짜 탑 탑 소리 루키 엠방이야 엠방이야 쏘게요 오면 하나 더 탑 탑 루키 뒤쪽 하나 더 루키님쪽 루키님쪽이 오는 차들 차 2대에요 터져 피엘력 앞으로 지나서 머릿갈뻔 했네 썼다 다 썼다 어디에 썼어요? 우리 정면에 쓴거 같은데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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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 같은데 그럼 하스레가 멈췄는데 이게 빨리 없어져요 네 창고 간거 같아요 네 어? 집이다 창고 안에 쏘네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에 들어갔어요 네 창고에 들어갔어요 네 채굴장 가자 가자 어? 채굴장 사운드? 어? 채굴장이 소리 나 창고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자기장 이번거 보고 가요 네 이동하지 말고 너로? 얼치 중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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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쪽이다 내 앞쪽이다 240에서 255 사이 확인 저것도 한 1km 쯤 되겠는데 1km 쯤 안되겠다 200m 넘어갈거 같아 채석장 저건 100% 채석장 우리 뒤쪽 엔2 엔2 30 엔30 하나 봤어? 확인 네 나도 확인 잠시만요 옆에도 있네 옆에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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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왼쪽으로 돌았어요 도는거다 확인 아 수류탄이 없네 한 명 개피 파라마이 피엘룡 앞에 있어요 하나 더 갓 살릴게요 어딘지 안보여 나머지는 못봤어요 한 명 뒤에 있는 나무 쪽이 있거든 뒷방향 그쪽에서 보시면 105방향 내 앞쪽인데 내 앞쪽인데 안보여 아 돌쪽이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왜 안보이지 나 언덕이 나무 바로 언덕이 나무 나무 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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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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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있어라 제발 구상 밖에 없어 여기 대킥 하나 남아요 먹을게 없네 수류탄 6개 감자 당연히 изв diagnostic 파밍 파밍 왠지 5개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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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파밍 여기 구상 3개 남음 네 저 구상 모를게요 제가 SR 파츠 없지 SR 파츠 없지 저 드링크 좀 주시고 있어요 210 210 능선 이쪽 트로핑 두 명 보셨어요 우리 왔던 길 되돌아가야 돼요 잠깐만 하나만 먹어봐 먹어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다시 간다 간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능선 밑으로 우리는 아직 돌아가죠 보이질 않아 돌아갈 필요 있어 안에 걸리는데 여기서 대기타요 여기서 대기타 한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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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그 타이밍에 하나가 보여서 다행이다 뒤쪽에서 오고 산 쪽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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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걸렸어요 이거 이쪽 산 으로 가도 돼요 초록핑 쪽 이쪽 빼고 돌지어 크게 좀 그 뒤쪽에도 있는데 네 있네요 이쪽에 있네 그래서 라인 탈까요 그럼 이제 라인 탈 라인 탈 저 바깥쪽 보다 볼게요 라인 밖에서 보다 볼게요 네 우리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네 아까 차 아 아까 깨끗한 애들이 없네 창고 애들 보이질 않아 여기서 그 오른쪽에도 있었어요 조심 아 아 진짜 보이지 않네 아 어우 20명 아 이 새끼들 안싸우는거 봐 와 더러운 새끼 어 아까 그 210 핀찍은데 살짝 빼꼼 했다 들어갔어요 다시 이쪽 초핑 쪽 살짝 얼굴 빼꼼 했다 막판에 자기장 내려올려나 보다 산타구 안오는데 자기장 옵니다 두 번 들어오세요 산 아래 저기가 갖고 싸우고 앉았네 건너편 산 창고 끝인지 산인지 추락이는 기절 쪼금 아무 수류탄 때문에 티비도 남은 기절 여기 닦아야겠다 딱 들어가자 풀 조심 풀 뒤에서 오 뒤에는 없는건가 오 있다 어디 어디 기절 와주세요 빼고 와주세요 기절 기절 엎드려 있어요 애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휴 탑 파우파일 오뎅 여기있네요 오뎅 여기 니한테 여기도 있어요 어디요? 여기오기 얘네 오뎅 다있네 오뎅 많아요 애들 안으로 오뎅 누가 드셨는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다들 버렸구나?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14명 전 왼쪽 밑으로 오완이 너무 좋다 우리 이거 서수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압축을 잡을게요 난 여기 밑에 끝에 나무 여기 원동 밑에 대기탈게요 저 오탄 좀 여유 되시는 분 있나요? 오탄 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아 20발 밖에 없네 여기 여기 내 뒤로 조금만 앉으세요 아 경사가 너무 급해서 그런가 안 누워져 급하면 안 누워져 저 앞에 있는 돌 쪽으로 갈게요 내가 여기로 갈게요 갓 벌리고 있어요 여기 원 안 원안 원안 그냥 저 밑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쟤들 다 언덕에서 올라올거에요 아마 10명 조심 어 여기 앞에 누워있는 한 명 발견 기절 한 명 더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더 한 명 더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킬려고 떴어요 밑에 밑에 킬 바닥에 있어 으미에 있어 오우 킬 저게 HP 나도 HP 킬 킬 펜딩북이 쪽에 가야 돼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뭐야 뭐야 왼쪽에 두 명 오른쪽 있다 어? 뒤쪽 W 255 한 명 기절 왼쪽에 155